.. .. 뜨여워 Here is my participating icon Are you interested in how many concerts are? 네, 이 컨설턴트 타이틀은 원천시계의 Girls Generation 2에요 제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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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연이가 없으면 누가예요? 유나 맨 마지막에 누군지 보자고요 유나가 없으면 맨 마지막에 먼저 볼까요? 되게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제작진 시정이가 볼수록 매력 터지는 스타일이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끔 또 시크하고 저렇게 애교 넘치고 나의 매력을 빨리 얘기해봐 너? 강요하는 매력이 있잖아 인유운여 야 노래 편안해 틀어야 될 것 같아. 안되겠어. 나 인상하는 것 같아. 아 나 갑자기 뭐.. 내가? 지금 여기 좀 떨어져 있는 유가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제가 뒷받이 가렸다고 뒷받이 가렸다고 저희 유리를 가리지 말아주세요. 예예예 눈 따라서 계셔도 되게 좋았어요. 우리 말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으면서 잠에서 다 죽고 있는 거야. 이거 미쳤나 봐. 아 죽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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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꿔? 빨리 가꿔? 내가 언제 강요해? 우선 트럼인거죠. 10초 안 가꿔면 진짜 안좋아. 아 죽어? 응.. 이씨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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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 명의 연상 우리의 연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의 연상 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일을 하러 가야 해. 그러게 매일 아침 독해죠. 그러게, 언니가 너무 바빠. 언니 좋아. 난 어떡해 난 어떡해 내가 그런 부분을 해요 그댈 정말 사랑합니다 그댈 난 사랑합니다 그댈 이건 가득 맴돌다 결국 하지 못하고 삼켜버리기에는 너무 쓸딴 듯 맘에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합니다 그대 그 날 내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지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이 안가오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을 한 번 들었을 때 내가 말한다고 해요 너의 원 너의 원 너의 원 너의 원 근데 이건 진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對的 愛情是 愛情深刻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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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바라보기만 해도 월탈 눈물이 나와 모든 데인 모든 힘께로 하지 못하는 그 날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합니다 그대 바라보기만 해도 이렇게 들면서 과일로 또 가 왜 울어요 안 들려줄 수 있냐 아이고 아이고 하지 마라 절대로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 헤어질 수 없어 여기까지 하세요 아 악수 와 그렇지 마 이게 웬일입니까 여자친구 때문에 포옹을 보고합니다 여자친구 안아주네 여자친구 안아주네 여자친구 안아주네 여자는 괜찮으세요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왜이렇게 예뻐요 헐 몇살이야 몇살이야 이제 죽이요 궁금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저 진짜 패려 여는 방법을 몰라요 고맙습니다 여자친구 안아줘 Psic 이렇게 어느정도 친구들 많이 좋아해줘